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깨끗한 영등포구를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일했던 환경미화원들의 퇴임식이 마련됐습니다. 28일 구청 기획사황실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결한 영등포를 위해 환경을 정비해온 노고를 격려하며 퇴직자 6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환경을 위해 노력해준 환경미화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 여러분 덕분에 서울시에서 재활용 청결 분야의 인선TV 수상을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에 퇴임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러분 덕분에 서울시에서 진짜 멈칩 cal치